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고 멋진 지리산 주변을 구경하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랜만에 가는 서울, 식집이랑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리죠. 지리산이 키운 식집으로 나를 키워준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러 갑니다. 피곤하니 식집과 함께 잠시 휴게소에서 쉬고 가야겠네요. 식집과 함께 쉬었으니 이제 한번 다시 출발해봅시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4시간 동안 달려 마음을 전해보러 갑니다. 우리 엄마 건강 지리산 자연밥상 직집이 챙길게요. 지리산 자연밥상 지리산 자연밥상